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투자 포인트를 얘기할 때 MSCI 중국 A주의 편입이 늘어난다. 이게 중국 상승 요인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편입이 확대가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MSCI 신흥국 지수 이머징 마켓의 중국 편입 비중 0.7%였습니다. 중국 A주의 편입 비중이 중국 비중은 30%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중국 편입 비중이 A주가 아니라 홍콩이나 IDR 같은 A주를 제외한 비중이었는데 이제는 A주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0.7%인데 이것이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3.3%까지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금액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MSCI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 1.9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말하면 이제 2,200조 원, 엄청난 규모죠. 이 규모가 이제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5%, 10%, 15%, 20% 늘어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할 텐데 이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56조 원 정도가 추종이 되고 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패시브 펀드가 있고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이제 기계적으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펀드가 될 테고 액티브 펀드는 펀드메이저의 판단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펀드인데 패시브 펀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조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액티브 펀드까지 좀 추가가 될 경우에는 최대 50조 원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된다. 특히 A주의 편입 확대는 A주 상승에 또 요인이 될 수 있겠다가 연말까지 이런 효과는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입니다. 이 편입 종목의 중국의 중형주도 대거 포함이 되면서 개인 중심의 차스닥 시장이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수액까지 좀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번에 새로 이제 MSCI에서 지난 14일에 발표했죠. 편입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번에 26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A주의 편입 종목은 264개 종목으로 늘어납니다. 이 26개 종목을 보면 우리 중국의 차스닥으로 불려 창업한 종목이 18개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창업한 새로운 신기술의 종목들을 MSCI도 눈여겨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런 정기 변경에 따라서 업종별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섹터별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 민감 소비재, 중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 경기 민감 소비재들인데 이 종목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산업재 유틸리티 역시 늘어납니다. 반면에 통신 서비스와 소재 같은 이런 유틸리티나 기관 산업 분야는 비중이 좀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판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성광통이나 후광통을 통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최대의 양동기업인 온시식품 또 IR안과 동방재부 같은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고 있고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창업판이 아닌 나머지 성광통 종목이죠. 이런 성광통의 대형자 주시지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창업판에 추가되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편입 비중이 4.6%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온시식품이고 또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헬스케어, 헬스케어 종목들이 가장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IT 종목들 편입 수준 늘어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편입되는 신규 편입되는 종목 중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종목을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왔네요. 우리나라는 원래 환율 관찰이 되는 상황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지가 됐고 또 중국도 관찰된 성국으로 유지가 됐어요. 여기에 짧게 코멘트 하나 해주실까요? 이번에 한국은 좀 제외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한국 여전을 유지하는 거 보면 환율에 대한 특히 이제 무역과 관련되는 부분에 미국이 한국과 중국, 한국을 포함한 중국을 주시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중시해 대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SCI 중국 A주 비중 확대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한 종목은 이제 후광통에 있는 상해 종목이고요. 하나는 선광통에 있는 선전 종목입니다. 먼저 연주 석탄 채굴이라는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은 석탄 소비 비중이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에 난방용 또는 산업용으로 석탄 소비가 많은데 중국의 화동 지역의 최대 석탄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석탄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주요 사업은 석탄 생산, 가공 판매 그리고 철도 운송 그리고 석탑 화학 공업까지 이렇게 지금 계열화가 석탄 관련되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 무연탄의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까지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2분기에 워낙 낮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예상된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종목이 연주 석탄 채굴이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범해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 업체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영위를 하고 부동산 개발, 자산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을 사업을 하는 영위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또 지분법 이익이 또 개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자회사는 또 화재 방지를 하는 그런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신탁회사죠. 그래서 민생신탁이라는 회사가 있으면서 이 회사의 이익이 실제로 지분법으로 잡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주 석탄 채굴 범해 홀딩스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용철 부장의 글로벌 찬스 시간. 유언타 증권 글로벌 비즈스팀 이용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 적정 벤치마크 MS 한국 지수는 0.1%가량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피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의 거의 툼에 가까운 매도세 오늘 다소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뉴욕 증시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들의 투심 특별히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FDSE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상승폭이었는데요. 0.3%가량 플러스 거래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레비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